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아빠가 던져볼까 앞으로 한 발짝만 더 가면 위험해 잘했어 인트로가 좀 복잡 복잡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7월 31일에 휴가 갔을 때 아들내미가 풀치 한 마리 잡았던 그 위치에서 조금 밀려나고 같은 신시도입니다 김승범님이 알려주신 그 신시도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외향쪽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이쪽으로 왔습니다 오늘 9월 25일이고 앞으로 좀 던져봐 이렇게 그렇지 애들이 누워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집어둠 보고 있고 아들 앉아서 할 정도로 조금 그렇지 누나보다 좀 더 멀리 나 이거 안 보이지 잘했어 체비가 보통 한 몇천원 하는 것 같고 케미랑 꽁치 믿게 하면 1인당 한 만원 정도씩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찐학대를 갖고 왔는데 애들 하는 거 보냐고 못하고 있습니다 얼리는거 어떡하지? 너무 앞으로 가지 말고 자신 없어 아빠가 던져줘? 어 잘 봐 아빠가 안 돼 하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누나랑 같이 던지는 거야 어 니께 이쪽으로 오도록 조금씩 원줄로 릴 감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거 석시 꺼지? 어 괜찮아 멀리 던질 필요 없으니까 너무 가깝다 걸려도 아빠가 던져줘? 내가 할거야 그래 누나 걸려도 아빠가 풀어주실 거야 어 닫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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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저씨 거랑 누끼낸다 아빠가 던져줄게 잘 봐 이게 아빠는 한 발짝을 내딛어서 괜찮은데 우리 딸은 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좀 땡겼다가 조금 멀리 가는 식으로 이렇게 근데 아빠 저 분들 다 몽붕 낚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낚시 하시는 거예요? 낚시 낚시 뒤에 조심하고 자 이제 던져 아빠가 던져줘? 네 여기서 좀 해보다가 자리 빠지면 좀 다른 데로 가든가 그렇게 하자 너무 번잡하다 전에 했던 자리는 지금 자리가 차있어 갈치가 여기 있네? 어 보였어 옆에 사자 있고 찌가 옆으로 확 끌려갔거든요 응? 응 사람이 너무 많나? 응 갈치부터 사람이 더 많아 응 그래도 이게 빠진 거래 이게? 어 진짜? 어 어 저기 휴게소가 있었어 자리야? 어 그러네 그러네 그때는 안 열어봤는데 오늘 사람 많이 온다고 일반 없다 좀 넓은데? 일단 이건 여기서 접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현아 아빠랑 잘해봤고 네 얘 지금 벌레 한마리 볼때마다 숨 넘어가 수현아 수현아 아니 한마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잘해봤고 얘는 지금 낚시 찌를 보는게 아니고 벌레를 보고 있어 바꿔 바꿔 당장 저리가 어? 평온한 낚시를 깨지마 12시 14분인데 들물이 들어오고 2시간이 지났어 야 지금 이거 낚시.. 낚시하는게 아닌데 이거 땅바닥에 내리려고 나름 집어둔까지 그러게 오 물은 많이 들어온다 어디 어디 갈치? 갈치? 어 잡으셨어? 한 번 봐봐 어 저기 잡았다 어 진짜 커 컸어? 길이 길어 오오 저 불빛 좀 나와 어 수현아 찌찌찌찌 찌찌 찌 저쪽으로 갔네 진짜 왜 자꾸 하하하 엉키면 끊을거임 아니 아빠가 왔잖아 아니삼 왔삼 엉킬거임 아빠걸 끊어야돼 아빠걸 왜 끊엄마 니걸 끊어야지 저기 있던거 아빠 이쪽으로 끊었잖아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상황은 어떨까? 그래 그래 안 나오면 그래 아빠 찌찌 에이 수고하다 하하하 아빠가 아까 놀렸잖아 하하하 아 나 진짜 하하하 우와 아직도 막혀있어 우와 대박이다 진짜 밤새도록 이럴까 밤새도록 이럴까 방금 큰거 같아 그치 응 아니 근데 아니구 나 어떤 새가 아아 이러는줄 알았어 하하하 어 봤지 봤지 아 아이 아빠가 먼저인거야 아냐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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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이랑 넷이랑 안겼나 아냐 아냐 그래가지고 야 먹었잖아 아 그러네 먹었네 아니 날씨가 먹는걸까 왜 자리나서 거기서 쑥 아 탁하면 잡혔는데 쑥 탁하면 잡혔어? 응 쑥 탁 그럼 잡히는건가? 응 쑥 들어가고 채우 잡히는거야 에 저 흔들리는거야? 아니 아니 툭하고 들어오고 아 기다려 기다려 잠시만 잠시만 아 봐봐 봐봐 꺼내봐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나봐 어 물었지? 줘봐 왜 아까 전에 물었지? 그러니까 수심이 수현이께 지금 가시노? 오케이 한참 기다려봐 이제 응 안추워? 그럼 버텨 아니 그래도 우리 입질이름 봤어 그지? 희망에 봤어 희망에 응 봤지? 이제 수현이께도 물을거에요 아빠거보다 더 깊어 보시라 자세히 보시라 이제 수현이께 갑자기 입질이 올 것이다 아빠가 좀 밀려놨어 저기로 응 정말 보이러워서 안되네 어휴 왜 한참 기다려야 되나봐 바로 채우면 안되나봐 봤어? 어 우리 아들 좀 많이 잡았어? 아니 전혀 못 잡았어 근데 입질은 받았어 꽁치 꽁치? 응 엉켜 글쎄 갈치는 새우 안먹을걸 응 응 근데 아빠가 맘대로 할거야 응 왜 안나 수현아 졸림자 수현아 너 이거 할래? 응 이리와 애들이 되게 커졌어 나 가는거 조심해야되 성태여 여기 조심해 네 응 수현이 잘자 응 성태야 조금 감아서 초리대를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어 가까이서 이렇게 가니까 훨씬 낫지 훨씬 낫지 지난번에는 되게 위에 있었는데 그치 응 손태 찌찌찌 찌가 안 움직이네 누나는 자석두인데 내가 계속 찌그라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거든 어 그랬어? 진짜 웃기긴 하네 아빠 나중에 원래 이렇게 물었어? 응 좀 짧게 해줘? 응 너무 짧으면 안 물어 나도 새울래 새울래 미끼 바꿔야 돼? 엄마한테 새우 달래갖고 와 그 바닥에다 놓고 풀고 됐어 됐어 아빠가 대신 잡아야 돼? 응 어 오케이 장갑 있는 데다가 리를 놔 응 낚싯대를 잘 놔야지 그렇지 그거거든 아빠 응 이거 아빠거지? 응 여기 안에 있대 새우 거기 없던데? 아빠 새우 이거 아니야? 어 그래 알았어 아빠 아빠 미끼 바꿔줄테니까 이거 들고 있어 이게 또 너무 안좋으니까 다른 미끼를 의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거로 해? 응 한마리만 끼워줘? 여러마리 끼워줘? 한마리만 그럼 금방 없어질텐데 아까 채는건 강하게 해야돼요 약간 네 채는건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않나? 네 네 너무 아파? 응 아 자리 한번 운동해보고 싶다 에이 겨우 이거 기다린다며 무슨 아빠는 아까서부터 계속 기다렸는데 그쵸 우리 아빠 좀 이렇게 해 응? 갈치신한테 갈치신한테? 응 아빠 이렇게 잡고 다녀면 되는거지? 응 바늘만 잡고 가봐 응 응 나 멀리 담긴거 있잖아 많이 응 나 멀리 담긴거 있잖아 그렇게 담긴거 이렇게 한번? 이제 보니까 선태야 안 무는거 보니까 가야될거 같애 응? 가야돼? 응 어 그래도 한번 다시 해보고 싶은거다 한번 평생이 던져보고 안나오니 그냥 가 그래 그래 그렇게 하고 와 조심해야된다 응 형태야 엄마한테 얘기해 가자고 내 마음고싶은거 응 근데 안 문다 야 어? 안 물어 어? 왜 밀려? 응 왜 밀려? 응 그렇다고 지금 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응 어 호래기야 소모장 와 막치고 성태야 성태야 응 성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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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질했었는데 약 어 입질했었는데 ый 아 oc 갈치 돌았다 갈치 rebus 응 오 갈치이 나온다 어 nombreux 아 와 사이즈ilst義 크다 자기야 이거 사이즈 되게 크다 갈치가 되게 커 손태 이리 가꿔봐 갈치는 고등어야 고등어? 어 자 이거 들고 있어 갈치는 고등어야 새우 이런 거 쓰면 안 돼 고등어 진짜? 응 오 덕분하고 많이 밀었어 라면 다 끓일까? 또 있어? 컵라면은 괜찮아 나 콜라면 성태랑 둘이 컵라면 먹지 뭐 뭐 먹을게요? 자기야 4시까지만 딱 하고 가자 한 마리 한 마리만 잡아보자 어차피 일찍 가면 굴렀으니까 당하자 성태가 낮게 오면서 한 마리 더 하고 싶은데 성태 이리 와 응 알겠죠 와 고등어가 잡을 줄은 꼬메스러운 것 같은데 고등어가 아니고 꽁치 꽁치요? 응 두 시간은 갈거야 근데 어우 되게 풀치가 아니고 진짜 그냥 2만원씩 있어 어 호랭인가? 어 호랭이 잡으셨어 또 또? 어 오우 오우 그러니까 성태야 찌가 들어간다고 바로 채면 안돼 절대 기다리고 있어야 돼 망지가 안 들어가는데 쭈욱 끌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어 우와 지금 활성 활성도가 올라갔어 문다 물어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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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게 하면 안문면 되네 그러니까 그런가? 아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물구로 여기다 낚시비 아 그렇게 하면 거기에다가 이걸 어 어 갈치를 연구해서 오게? 한번 그거 보고싶어 나 책을 저거 봐 자기야 학교에서도 한번 책 이거 보게 배터리 뭐 꺼 끼워 아빠 저 이거 꺼놔야돼 이거 응? 저 이거 그럼 배터리 남겨야 하는거잖아 아니암마 나름 끓는데 응? 불문제 못돼 우린 라면 부른게 더 맛있어 성태야 그지 대꾸를 안해주고 있어 대꾸를 안해주고 있어 지금까지 간식 안 보여줬어? 응 아 철도 해도 돼? 라면 드세요 라면 응? 라면 낚시대 좀 뒤로 빼가지고 잘 두고 아빠도 라면좀 먹을까? 네 어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울었네 응 응 전 안있어? 맛있다 뭐 끓여줘요? 아니 우선이 모기도 끓는거 아니야? 응 야 좀 아파 나도 익숙했어 근데 금방 익숙해 야 모기가 뭐 익숙해져 인마 아 진짜 와 근데 지금 시간까지 밀리면 어떻게 하냐? 내일 새벽에도 밀릴거 아니야 오늘 새벽 새벽에 말타 끓이는거 같아 아빠 여기 있잖아 응 며칠 나간다르지? 송태랑 며칠 나간다르지? 며칠 나간다르지? 송태랑 며칠 나간다르지? 송태랑 며칠 나간다르지? 송태랑 며칠 나간다르지? 엄마는 집어든 갖고 오고 송태랑 미끼를 다시 꽂혀와 아 송태랑 응 어디로 갈건데? 저 끝에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야 돼? 이거 선택거니까 응 여기 잡히긴 해? 몰라 의자 앉아 아니 이렇게 하고 감고서 저쪽으로 또 던지고 던지고 하는거야 계속 던져야된거에요? 여기 현태야 이쪽으로 옮겨보자 여기 코너에 집어든 그냥 꺼지면 그냥 바로 간거야? 아니 그전에 가야지 왜? 왜라니 길 뚫리면 집에 가야지 여긴 갈치가 안나오는데? 저기도 안나오긴 마찬가지였어 저기는 그래도 따로 아저씨를 잡으겠고 갈치 큰 것대로 조금 사냥했는데 집어가 되려면 집어든 길은 좀 시간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호래기 아니야? 아니요 뭐야? 이상한 작은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응 그럼 지나갔으면 이제 응 그런거도 약간 불어오는데 그리고 갈치도 오겠지 어허 호래기들은 저런거 먹으러 오고 있어 아빠 저 호래기가 저런거 먹나? 어? 오징어도 물고기 먹어 응 책에서 봤어 와 입질만 봤고 한 번도 못졌네 나는 저기 어쩌면 홈이다 내가 자리 알아 내가 자리 알아 근데 여기서 하다가 갈거야 왜? 가야지 응 우리 집에 못가 잘못하면 고속도로 뚫릴 때 딱 가지 못하면 못가 여긴 사라 이래? 어 아니 아빠 출근 어떻게 햄마 아빠 돈 안 벌어오면 너 어떻게 하고는 어떻게 갈거야 오빠 응? 가만히 갈치 사면 안돼? 야 갈치를 왜 사 아빠가 빈 정상에서 갈치도 안 사 안 먹을거야 아빠는 가봐도? 자기야 아빠 가면서 갈치 사면 안돼? 하하하하 근데 내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안 먹지 마라 실망했구나 에이 뭐 실망할수도 있는거지 뭐 낚시꾼이 나한테 만 잡으시는거지 나한테 만 잡으시는거지 나한테 야 민폐 끼치지 말고 여기 있어 싫어 좀 있으면 갈거야 이제 여기 있는 거 많이 남은데 마다 거기로 간다 응 조심해야된다 저쪽으로 간대 쟤는 한자리에서 진득하니 못해 너무 잘 봐서 하하하하 참 내 아들이다 아주 진짜 그런데 쟤 낚시터와가지고 멍시터가 밝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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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질은 두 번 받았는데 발채? 찌챕인데 찌를 좀 가볍게 해야 되나봐 그리고 옆에 자라진 아저씨를 보니까 한참 기다리더라구요 우리 발채가 심각수가 아니구나 응 왜? 오씨 커? 왜? 야 그걸 뭐 보여주려고 갖고 오냐 풀치 아니야 풀치? 으흑 와 자기야 aven pegar 이건 저기다 풀치보단 크다 이거 에헤 야 이건 진짜 먹을만한데? 내가 Özg mineral 내가 저기 비닐봉지 가져올께 와ctica 아빠도 한 마리 잡고싶다 저기에 다 뭐여있을까? 아빠도 한마리 잡을거야 바로챘어? 침질도 안했어? 왜? 아빠도 그럼 잘못 알고 있는건가? 어? 잘못 알고 있는건가? 야 니가 어떻게 알엄마 너도 처음 자고 와 얜 진짜 진짜 어복 대박이다 진짜 얘네 와 진짜 아들 어깨뽕 확 들어가겠네 아우 나 인정 못해 이 자식은 넌 어복이야 암마 이때요 아빠 조심해 그래도 조심해 아니 이게 포셉이 아 집게가 진짜 와 원래 이런거 하는 집게야 근데 아빠 진짜로 조심해야돼 이거 피 안멈춘다며 응 그리고 있잖아 와 진짜 이거 어떻게 넣는거야? 머리 붙어있는거 하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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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바늘이 약간 휘어졌는데? 머리 붙었나 봐 지진 바늘 휘어졌어 자 응? 한마리 더 잡을 수 있을까? 깡쳐라 아니 왜 1대0이잖아 이 자샤 아니 왜 내가 잡으면 안돼? 왜 이렇게 할거야 또? 응 난 난 그냥 피쳐서 저기로 갔는데 왜 왜 피쳤어? 아니 간다고 했길래 내가 좀 더 하고싶었거든 야 진짜 미끼 아빠가 대충 꼈거든? 응 이것마저 니가 잡으면 넌 진짜 실력자야 싫어 싫어 짱나 어쩩나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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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물가기 너무 가까이 가지말고 물가기가 화이팅 화이팅 같은 소리 하고있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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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오르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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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자세 봐라 이거 왜 아빠 설마 저기 입질도 없어 그니까 너 한마리 잡고 우쭐하게 없기다 아 왜 근데 여기는 잘 안보여 지금 Cam 이씨 그 드라 Bobby 짝 우출되기 여기 앉봐 jack 왜 Annie 짜샷 너도 achieved 기간 앞 가 두 단 고 최 liches 이 여기다 던져서 잡았어 저기 멀리 던진 게 아니고 멀리 던진다며 여기도 던졌어 여기 갔을 때 바닥에 걸려요 여기요? 아니요 여기 배끝 한 마리라고 이렇게 아 오 앞으로 조심 야 이쪽 저리 넘어오지마 왜 난 바람이 그쪽으로 가는데 나도 보고싶어서 그런게 아니라 바람이 그쪽으로 가 니가 줄 날리니까 그렇지 아빠 한마리라도 잡아둬 야 그거 눈번곡이라니까 저거 시력검사한다 아이스팩 꺼내서 시력검사? 그래 집어하지 말고 잡아봐 야 와 진짜 갈치는 빛 좋아한대 엉키기만 해봐 잘라버릴거야 아빠가 아 왜 진짜야? 아니 지금 가위가 없어 어? 자기야 포셉 없지? 무슨 포셉 아빠 가위 이거잖아 어 거기 있네 자리지마 아이고 여긴 앉기 좋구나 내가 훨씬 더 편하다 넌 거기 얌전히 있구나 잘랐어 한마리 어 지 보듬도 내게 더 밝은데? 소식물 좀 깊게 해볼까? 아 어 어 우와 눕질받으셨어 저저저저 저저저 저저저 아니 지금 쯧쯧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저 흥인거잖아 완전히 사라졌어 쯧 저거 봐봐 저 저 저 아저씨 고수야 저봐 저렇게 잡으시더라구 어 그러니까 물고 늘어질 때 젤잘 잡아줘 그러니까 난 그걸 몰랐었던 거야 이렇게 입지를 두 번을 받았는데 쑥 들어가자마자 탁 쳐버렸거든요 근데 옆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찌를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끌고 들어가도 한참 기다리시대 손태야 엉켜서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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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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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둘쪽으로 정면으로 해야 되겠다 그쪽에 줄이 없긴다 나도 저만큼 저기 저기만큼 아니야 갈치는 회유성이라고 막 돌아다니는 녀석이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아니야 저기 멈춘다 어휴 저도 한마리도 못 잡았지 와 진짜 뭐 한 10마리도 아니고 한마리 잡고 진짜 봤지? 찰나 참 무지하게 짜식아 오우 또 잡으셨어 와 진짜 갈치다 크다 저건 풀치가 아니야 갈치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 왔다 왔다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어 내려가지 내려가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아빠 잘했다 어? 안 치셔 안 치수잖아 깜 Daha 와야지 아니 아무튼 수심은 찾았어 수심은 찾았어 응 나 갈치가 쳤어 멈추지 마삼 이 относ지 어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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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다려x5 기다려x3 다시 기다려x3 다시 기다려x4 기다려x4 다시 기다려x2 기다려x4 어 났다 neatly 기다려x4 기다려x2 기다려x 4 아..아빠도 못 기다려서 놓쳤어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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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잡았어 얜 아싸 못 잡았어 아우 놓쳤다 아이 꼬시다 짜샤 너 기다리지 아 그래도 놓치는 것도 재미 니가 친구한 색깔이 기다려 하하하하 같이 해 나랑 친구 가자 그치 입질 봤지 자기도 와 근데 계속 계속 봤는데 안되네 미끼를 갈아 볼까 자기의 문제는 챔질이었어 챔질? 그냥 살짝 감는거야 그냥 가보시더라고 쭉 내려가잖아 그냥 감으시더라고 챔질이 아니라 아 나 챔질 안한 낙지를 해본적이 없어 하하하하 야 이거 재밌네 아들 똑같이 놓쳤네 아들 똑같이 놓쳤네 아 근데 한 번 없어 이거 또 경험이 없잖아 미씨야? 3시 41분 아들 20분 있다가 출발이야 노 야 엄마 길 이제 뚫렸어 내일 새벽부터 진짜 길 꽉 막힐거야 진짜? 그래 아이 가기 전에 아빠도 한 마리 잡고싶다 내가 잡아줬잖아 채 그건 니꺼고 아빤 아빠꺼 잡고싶다고 자리 넘어오지마삼 아빤 내 맘에 아빤 아빤 자를거에요 아빠가 아빤 진짜로? 아빤 또 왔다와빠 보이지? 아빤 기다려 아 기다리고 있어 크핰핰핰Im 맞어? 응 입질이야 훈을하싸 힘소를 합니다 그런데 안물고 들어가네 아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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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른 여러분 우리 아빤 가지고 간다 계속 오 그래 손맛이 있구나 이야 손맛이 있다 이게 이야 손맛이 있었어 이야 잡았어 와 크다 축하해 축하해 맞지 맞지 와 아빠 짱이다 짱이지? 와 크다 이거 와 되게 크다 와 잠깐만 나도 조금만 보여줘 와 큰데 나 지금 낚싯대를 두개 들고 있어가지고 됐다 이거 머리 꺾는거라고 하던데 아니 이거 안그러면 저게 돼갖고 은갈치가 은갈치가 먹갈치래 오 두 마리 잡았어 내일 저녁에 배분이 맵겠다 두 마리 배분이 먹는거야 오 오 오 죄송합니다 조심해 죄송합니다 야 해치긴 마 아들 해치는 아빠가 어딨니 여기 응 응 와 근데 손맛 좋다 아빠도 이제 이 손맛을 알겠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진짜 아빠가 원래 이런 취급 당한 사람이 아닌데 하하하하 재밋다 아들 손맛이 짱이야 근데 응 지금 막 막 피딩인가봐 아들한테 배웠어? 하하하하 배운게 아니고 내가 배웠어 엄마 그렇지? 응 내가 배웠어 사람은 겸손해야 돼 인마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아니 저기 아까 저 사장님 찌하고 케이척 저쪽으로 가더라고 그냥 그냥 감었더니 걸려있나봐 응 바늘을 이렇게 깊게 삼켰네 근데 바늘 빼다보니까 주둥이 여기 있는데 딱딱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봐 난 상탐다보려고 앞바다 다시 던질거야 흐흫 흐흫 이거 웬낙 디캐스팅만 하면 잡혀 아니아니 쟤가 엉켜 응 똥 똥태 미끼 없다 어? 아휴 귀찮아 아니야 지가 낄 수 있어 그래? 니가 의자 뒤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껴봐 하하하하 니가 뭐냐 이게 진짜 아들 미끼도 낄 줄 알아? 그럼 아까도 깼어 고마라 생각도 거기 잠깐 있잖아 오오 미끼 스스로 낄 줄 아나 보지? 아들 바늘 조심해야 된다 나 다 끼웠어 벌써? 응 빠른데 오오 떠잡으셨어 와아 와아 오 근데 갈치가 생각보다 손맛이 있다 이게 응 응 아니 반사돼가지고 은색이 확 보였어 아빠가 낚시는 못해도 시력은 좋아 낚시는 못하진 않아 아빠 시력은 좋아 왠일이래? 나는 어복이야? 응 맞아 그건 맞지 와아 진짜 아들 어복은 아빠 따라갈 수가 없어 어디 오 오 여기 아 잡으시는걸 봤어야 되는데 예아 예아 그래 자연사인이지 자연사인이지 저거 저거 또 또 또 잡으셨어 내가 있길래 저 빨간색 어 찌가 갈치가 물고 확 들어가는게 아닌가 보다 아빠가 처음에 확 들어가는 줄 알았어 어 끌고 가는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응 이게 갈치가 넉넉치가 않아 해보니까 지윤 낚지가 아니야? 응 자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아빠가 살짝 끌어줬어 아 이걸 낚싯대를 당기는거야? 그러니까 갈치가 살아있는거에 저기를 하나봐 살짝 끌어주니까 툭툭 치더라고 낚다가 근데 이건 이미 탈풍이잖아 응 응 응 액션 레디 액션 응 맞아 그런 레디 액션 하듯이 미끼가 있나요 먹었네요 응 바로 먹어버렸네요 응 진짜 한번 먹어봐 어 나 다녀올게 잘 드니까 안 무서워 자기는 그냥 내려 너 한마리 잡지마라 응 베일 또 잡으셨어? 선수시네요 선수 완전히 하자예 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사이즈 좋으니까 진짜 잡을만하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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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으셨어? 네 거부하 참질하시네 다녀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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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기다려 기다려 풀어줘 풀어줘 왜 나와 자 살살 끌어봐 어허어 아이고 이건 풀치다 풀치야? 응 큰 놈들 빠지고 작은 놈들 들어갔나봐 통트 왔지 통트 왔지 다 못주신다 뭐해 내 엄마가 데려다줄게 어? 다시 낚시 그만하게 아니 성태야 한마리 네걸로 다 잡았어 여기 있잖아 어 진짜? 어? 뭔데? 뭐 거짓어? 아니 아씨 너 입질 받았는데 너 진짜 영영하다 엄마가 막 놓친다 아 나한테 왜 이끼러 인사해 내가 내가 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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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응 일단 이거 가물게 가물게 어 좋아 또 왔어 아빠 여기 또 왔어? 네 거 와 아빠 응 우리 설킹소스랑 더 하러 가라는데 아 더해 재밌다 야 이제 집에 못 간다 이제 어? 집에 못 가 왜 안 가? 아니 왔어 또 또?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일단 뒤에 여기도 볼게 응 아빠 많이 잡아도 유튜브에서 그 갔다 올게 아이고 아 놓쳤어 놓쳤어 아들 괜찮아 뒤에는 다 뒤에는 유튜브에서 말이야 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 애가 아직 어르세요 아니 그래도 얼마나 재밌어 흐흐흐흐 우리 기저지간에 그렇게 캡프 좀 못하고 살았는데 아 응? 엄마 지금 그거 몇 마리야? 아빠 세 마리야? 응 아들 걸로 한 마리 잡고 입질 한 번 더 받았는데 못 건졌어 아 괜찮아 근데 많잖아 세 마리이면 한 끼 먹겠다 그지? 한 끼? 한 두 끼? 응 봐봐 윗짝이 윗짝이 옆으로 있고 윗짝이 옆에 있고 온다 온다 기다려주면 되는거지? 끌고 간다 그지? 끌고 오잖아 여기까지 지금 이거 온거야? 응 먹고 도망갔나? 아니다 오빠 있지? 응 입질하고 있어 나도 알아 치 이야 참 야 봤지? 점프 야 진짜 갈치가 아니고 날치였어 아빠 나도 아빠 사리를 해서 같이 어 그래 그래 바꿔줄게 내가 나도 여기 쓸겠다고 아니 아니 거기는 안돼 거기는 위험해 야 진짜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위험하다고 어 저기 또 가보셨다 어 아빠가 놓친거 대신 잡아 오 오 진짜 크다 저거 아빠가 놓친거 대신 잡아주셨다 시장 사이즈요 형태야 제발 위로 올라와 눕 대신에 흥분하지 않고서 아들 조심해야돼 응 와 입길이 막아와 지금 아 그래요? 야 큰일났네 집에 가야되는데 큰일난건 아니겠지 큰일났지 인마 아들 보니까 여기서 조금은 던져야돼 이렇게 던져야돼 그렇게 던져야돼 그렇게 던져야돼 응 오케이 그거야 그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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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진짜 조금 더 섬서야 앉을때 다리를 옆으로 벌리면 야야야 바로 입주른다 와 아빠 나랑 자리 바꾸면 안돼? 아니 그건 안되지 짜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 잡았 아 잡았는데 아니 뭐 얼마나 더 인내를 해야되는거야 와 초보는 진짜 운다 아들 아빠 자리로 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되지 살살 끌어가야지 살살 아들 이거를 그냥하면 안되고 조금 멀리 던져야된다니까 저렇게 저런식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응 아빠 옆으로 던지는게 유명이 없죠 자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방향이든 다 던질줄 알아야돼 뒤로만 해서만 그렇지 그것도 괜찮아 하면 이게 무거우니까 찌 있는데 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서겠지 아 아 이거 만만치 않구나 진짜 갈치 날른것도 보고 뭐 험한걸 다 보네 어 아빠 두마리 연속 놓쳤어 도착하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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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입질 이번엔 안놓칠거야 와 근데 왜 아빠만 잡히지 응 지금 여기 고기가 들어온거야 엄마 아빠만 잡히는게 아니고 오 오 야 크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크다 이거 응 오 와 길고 크다 아빠 아빠 응 손만 아팠어 와 와 와 나도 아파 부럽다 부럽지 손태야 응 어 근데 이거 예쁘다 야 안걸친 진짜 이쁘다 형 빗질 때 한번 비춰봐 와 예쁘지 진짜 이쁘다 거의 거울인데 응 야 이건 삼지 되겠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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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요 어 바로 넣어가지고 나 좀 물릴거 같아 응 아니야 안 물려 절대 오 오 와 이빨 아 만조전으로 나오나봐 나 장갑 지금 초날물인데 나 장갑 아빠 나 장갑 여기있어 오 아빠 손만 아팠어 응 아 왜 아빠는 아팠어 에이 지생하지마 페어플레이 하자 축하해주고 응 난 손님하는게 아니라 부러워 아빠가 응 아빠는 아들 첫 수 잡았을 때 되게 부러웠어 오우 가까이는 없다 센타야 아 나 멀리 자신없는데 안해보니까 자신없는거야 오우 잘하네 이게 멀리야? 어 그정도는 충분해 아빠 거기서 많이 잡았어 잡으니까 재밌다 잡으니까 아 어 미끼 또 없어 어 미끼 또 없어 아 이거 엄마 좀 부드러워 이게 미끼가 응 많이 두려워 어 엄마 나 바늘 아니 바늘 왜 나이면서 또 왔다 왔자 왔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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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라고 응 알았어 끌고 가네 그렇지 끌고 가라 흠 흠 흠 흠 작다 흠 안 작다 흠 오 뭐야 이거 어 야 왜 힘 안써? 근데? 흠 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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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라 으허 으허 으 으 으 그렇지 와 크다 우와 짱 큰데 잠깐만 우와 비슷해 아파 어 삼지? 이거 삼지라고 하는거야? 아마도? 여자 손가락에 세 손가락을 삼지라고 하더라고 우와 이건 아주 살벌하게 생각해 엄마 엄마 아 아빠 응? 이걸로 주둥이네 오 접으셨어 어 아닌가? 이걸로 주둥이네 잡아서 할까? 어 그래도 돼 내가 할까? 그걸로 주둥이 접어서 해도 돼 응 아니 아빠가 머리 꺾었어 머리 꺾었어? 어 잡을 수 있어? 나 처음으로 넣었다 오 훌륭해 나 좀 더 길어가봐 한 번 뒤져볼까? 응 응 오 잘생기네 어떻게 해 살살 끌어와 살살 끌어오면 되지 어 됐어 거기서 기다렸다가 또 끌고끌고 해 나 처음에 안 낀지 아빠가 줄 푸는 걸 잘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계속 저렇게 엉켜가지고 응 내가 그래서 못 걷는 거야 점점 못 걷는 거야 안 해보면 계속 못하겠는데 되는 거야 해봐야지 몇 마리나 접었지? 한 5마리는 넘었죠 응 야 이것도 진짜 겪어봐야 하는 낚시구나 이게 또 빠졌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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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들이 한 마리 안 잡았으면 아빠 이쪽으로 안 왔을텐데 정조가 아니고 이제 좌에서 우르후르 이렇게 천천히 흐른다 아들 이제 아빠 이쪽으로 던져야 되겠다 어우 잡으셨다 오 어우 사이 좋아 자 또 들어왔나봐 또 들어왔나봐 아들 집중해 아들 또 들어왔어 집중해 아들 아 괜찮아 괜찮아 또 또 또 저 또 올 거야 확인하고 다시 넣어 지금 들물이지? 아니 날물이야 날물? 그냥 던져봐 아들 미끼 확인하고 있어 미끼 있어 있으면 뭐해 반짝이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아니 근데 반짝이는 거야 응 그럼 다시 던져도 돼 네 뜯어먹어가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응 그럼 바꿔줘 근데 성태는 긴장하는데 내가 더 긴장하는 거 같아 성태 잡을 때? 어 아니 진짜 내가 타인에서 못 맞춰줄거야 아니야 응 엄마 뭐할래? 나 또 할래 나 또 또 또 어떻게든 던져 아빠가 풀어줄게 응 아빠님 응 쫄았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나 봐 응 이야 갈치락시가 재밌네 재밌는게 아니고 손맛이지 손맛이 재밌는거죠 뭐 뭐 뭐 그런가 그럼 그 안에 입질 받을거야 응 그 안에 입질 받을거야 아침에 출발하면 안돼 응 나 한마리밖에 못잡았잖아 이제 아빠한테도 입질 안한다 아빠 만약에 아빠 잡히면 나도 주면 안돼 뭘 아빠 잡히면 낚시 때리다 기다려 끝까지 기다려 이쪽으로 와 끝까지 기다려 응 당기지 말고 지금 느끼는거야? 응 기다려 송태야 니것도 왔다 니것도 니것도 왔어 니것도 왔어 니것도 왔어 진짜? 살살살살 끝까지 봐 진짜 간다 흘러간다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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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일 풀어줘 응 풀어줘 지금 니가 어떻게 쓸고 간다 당겨봐 이제 당겨? 응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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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아봐 살살 감아봐 살살 감아봐 살살 감아 채 그렇지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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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물까 응? 맛있다 왜 물까? 어 자식이 먹다 말았어 다시 한번 해봐 물까? 둘 다 왔었는데 아아 해보니까요 한방 한방 한방을 노린 낚시 같습니다 이게 꾸준히 입질이 오는게 아니고 낱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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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땀은 땀은 하다가 한번쯤 오늘은 끝들물 에서 만족 초날물 그때 입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갈치 많이 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그 거의 물때는 거의 안타는 어종이다 그러시는데 일단은 물이 차있을 때가 입질을 받았으니까 뭐 짧은 경험에 그렇게 맞게 말씀 드리겠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아들 녀석 아들 녀석이지만 이제 올라가야 될게 문제라서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나 미치겠다 아들 왔다 왔어 왔어 입질 입질 어 마무리하면 안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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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앞으로 아빠 앞으로 어 당기지마 당기지마 살짝 당기봐 살짝만 살짝만 당기봐 살짝 살짝 당기봐 살짝 살살 살살 감아 이제 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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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면 안된다 잡았어 잡았어 네 축하해 축하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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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5시가 넘었어 임마 오 손 손 손 손 손 손 손 이건 근데 좀 푸시야 이거 좀 작아 푸치보다는 조금 크다 응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아휴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자 흐흐흐흐흐 수고했어 에허허허허허hy 오호 너도 징하다 이 짜샤 자기야 먹을만 치면 잡았다